정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오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황교안 대표 주제로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회의를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1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 되면 의원 임기 종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듯 합니다 이것은 아마 황교안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3선의 강석호 의원, 4선 유기준 의원, 3선 김용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었고 가장 많은 거리 시위, 대중 시위를 했고 대중 연설을 했고 어쨌든 국민들 머릿속에 가장 깊게 인상을 남긴 원내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에 관한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토론 잘하고 연설 잘하고 그리고 문법에 맞고 발음 정확하고 그리고 명언을 남기고 한 점에서 아주 단년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꾸 공격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좌파진영에서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버거운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소한 것까지 공격을 좌파진영이 하면 우파진영 속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컨대 조국 사태 때 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청장을 주었다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가십 수준입니다 그것은 1단 기사밖에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서둘러했다 라고 보인 면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수 세력이 좌파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지도자를 지켜주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빼고 낙동원 원내대표는 더구나 영어를 잘하는 분이니까 미국과 채널을 가지고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법 이 둘 다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공수처는 완전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걸 저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전쟁 중인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언론 보도는 황교안 대표가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는 새 원내대표에게 당장 주어진 임무가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악법이죠 악법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 임무 교대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하는 이 타이밍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걱정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통과를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나경원 대표가 줘야 되는지 새 대표가 줘야 되는지 지금 타이밍이 결전을 앞둔 시기에 사령탑을 받고 있는데 조금 아쉽는데 저는 뭐 당내 사정을 잘 모르고 바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은 딱 10분 정도 연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 손볼 데가 없는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대 정치인 중에서 나경원 대표가 탑5에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3월이죠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해서 유명해진 그 연설 연설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이 그렇게 화제가 된 적도 없었는데 지금 다시 그 연설문을 꺼내 가지고 읽어봐도 아직도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설 대목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하고 싶고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어 가지고 있고 한국의 방공자유민주법치체제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남자 못지않게 꿋꿋하게 투쟁한 점 뭘 아마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고 언젠가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시작됐죠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 년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거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문에서 나오는 국민의 땅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삼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긋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 주십시오 저는 이 문장의 가장 가슴에 닿습니다 세금 문제를 건드린 것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경제정책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것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여당이 발칵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말을 국회에서 공식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유행하게 됩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용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경훈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절묘한 관점입니다 탈습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이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호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질락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 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통렬한 비판입니까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원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 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 진짜 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거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의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사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식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이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본법과 선미너스에게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 독재, 역사독재입니다 이런 연설을 이제 당분간 큰 무대에서 들을 수 없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고생하셨고 대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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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